오늘의 시그널은 TEMC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TEMC는 일단 반도체용 가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섹터든 어떤 테마든 먼저 쓰이는 거, 먼저 밸류체인에서 생각나는 거 밸류체인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거 그거부터 매출 비중이 적은 거, 원가 비중이 적은 거 이런 쪽으로 간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처음에 크다가 점점 겉으로 갈수록 옅어진다. 똑같은 원리죠. 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가고 있었나요?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간다. 그런데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가는데 장비주는 더욱 지금 엔비디아 GPU 발해가지고 그쪽 장비에서 새로운 장비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더욱더 뜨겁게 갔을 뿐 원래 순서가 장비였던 거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부품이 움직였죠. 리노 공업이 미친듯이 날아갔고. 그다음에 소재가 움직일 차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소울브레인,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케미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순서 또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시계열을 잡아놓으면 그렇죠? 이 순한 매를 모두 다 먹는 겁니다. 뼈까지 발라먹는 거겠죠. TEMC는 지금 네온가스를 주로 만드는데 우리 그 네온입니다. 한때 남자분들 뭐 느아우르 영화, 정우성 씨 나오는 거 보면서 네온 사인에 흔들리는 청춘 뭐 이런 거 빠진 적 많이 있죠. 오토바이 타고 무슨 해방을 하고 그 네온 사인에 쓰이는 그게 네온이에요. 그런데 그 네온가스를 주로 어디서 만드느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마군이라고 우리가 무슨 논밭이 많고 곡물이 많고 거기가 흔들, 전쟁이 일어나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는데 곡물뿐만 아니라 네온가스, 전 세계 네온가스의 거의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온의 원료는 어디서 나오나. 러시아에서 받았던 철강에서 부산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마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네온이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그 뭐 오대산이 맨날 그 지역 나오죠. 무슨 폭탄 맞고 그 오대산 지역에 다 네온 공장들이 있는데 다 마비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곡물 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네온가스도 폭등했겠네요. 그렇죠? TEMC가 네온가스를 하는데 네온가격이 폭등하면 좋나요, 안 좋나요?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온은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쓰입니다. 아까 전에 원가 비중을 얘기했는데 노광 공정이 왜 필수 공정이죠?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사용 시간을 생각해보면 60%의 시간이 노광하는 데 쓰여요. 빛으로 쏴서 회로를 웨이퍼에 입히는 그 시간이 60%를 차지하고 원가 비중도 40%를 차지할 정도 중요한 노광 공정이에요. 그런데 노광 공정에 쓰이는 희귀가스, 그게 네온입니다. 브라 아르곤, 브라 크립톤. 이게 파장의 길이 순서대로 하면 브라 크립톤, 브라 아르곤, 그다음에 뭐예요? ASML에 EUV, 펜을 짧게 잡고 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브라 아르곤, 브라 크립톤의 원료가 네온입니다. 물론 EUV 장비를 주로 쓰지만 그건 최텀장 공정에서고 지금 완전히 EUV를 막아버리니까 저기 DUV는 못 쓰고 있습니까? 브라 크립톤 원료라는 DUV. 중국은 그거 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브라 크립톤, 브라 아르곤도 아직도 굉장히 성향에서 쓰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많이 쓰이는 게 네온가스이기 때문에 완전 필수적이죠. 네온가스가 없으면 EUV, ASML도 망가질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온가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지금 소재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소르브레인, 한소케미칼, 동지세미케미칼 이런 용의 가스 이런 데로 오고 있죠. 그러니까 TMC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죠. 그런데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네온가스는 지금 더 희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목욕가시 폭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MC, 네온추출분리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죠. 네, 어저께 솔브레인, 동지세미케미칼, 한소케미칼 전부 다 올라왔죠. 여기서 지금 대장은 솔브레인 같습니다. 가장 흐름이 좁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밑에서 벌써 원바닥, 스리바닥, 스리바닥까지 찍고 올라왔습니다. TMC도 지금 후발로 올라오고 있죠. 원바닥, 투바닥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4만 5천 원, 정고점이 목표가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거기를 넘어선다면 여기 2023년 8월 달에 장대 은봉 떨어졌던 이 부분을 깨고 올라가서 5만 원 근처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TMC 4만 5천 원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